차우인 차우인 흐려져만 가는 순간들을 애써 붙잡으려지는 나를 떠올려 다시 내 마음 속에 네 도검사님 어 차검 뭐해 날씨도 좋은데 아직도 이래? 원기춘 사건 단서가 더 없는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어 용문구 지금은 불구속 상태로 자유롭지만 조만간 혐의 추가해서 체포될거야? 네 주총 때 도검사님 봤으니까 지금쯤 분노로 가득 찼겠네요 몸조심하십쇼 어 지금 나 걱정해주는거야? 거기 도검사님 뒤로 보이는 야경이 예쁩니다 오랫만에 거리 구경 좀 시켜주시죠 그럴까? 자 자 거기 어딥니까? 고무줌 앞이야 아 차검 빅뉴스가 있어 내가 내일 출근해서 말해줄게 이거 완전 대박이야 조검사님 조검사님 자기야 아 아 아이고야 지진거 아뇨? 어? 어? 아 어? 으으으으으으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